7월 7일 삼부토건에 대해서 오늘 장마감했죠 오늘 주복마감일입니다 매우 중요했고 오늘 10% 이상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적인 측면과 핵심적인 주요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거예요 오늘 삼부토건 7월 7일 금요일날 종가마감 이쁘게 했습니다 플러스 10% 상승마감했고 이와 관련해서 수급은 어디서 나왔냐 대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의 K증권사 창구로 물량들이 매수물량들이 쓸어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삼부토건의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외인이 주포가 아니에요 JP모건이나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이런 외인들이 주포가 아니고요 주요 기관과 그 다음에 증권사의 12자금부터 플러스 뭐예요? 기타 법원에서 들어오는 대규모 국내 자금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왜 외인주포에 의해서 상승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급격한 상승량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면요 차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까지 깔끔하게 정리될 겁니다 일단 매물 때 보면 대략적으로 세력들의 평당가는 2000원 밑에 1900 얼마예요? 40원 정도로 보여져요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이게 2045원 정도로 이 평당가가 조금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평당가 구간이 이 구간이고요 현재는 어때요? 추가 상승 아직 세력들이 나갔다는 조짐들이 거래량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일단 RSI 측면에서도 과매수를 해소하고 어때요?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 보여주고 있죠 일단 개인들도 따라 붙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부터 기타 법인까지 주포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JP모건이나 메릴린치도 잠깐 들어왔었는데 아직 외인주포에 의해서 올리는 구간은 아니다 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세력들의 평당가 2045원 알아두시고요 현재 외인주포보다는 기관과 기타 법인의 국내 자금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개미들이 많이 산 구간 이런 구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흔들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이는 타점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타점이 있죠 3000에서 3100 구간 이 구간 이 중심선과 21선 터치하면서 이 갭자리 때 깔끔하게 메꿔주면서 올라갔죠 지금 이 파동 전체적으로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급격한 1차선 추월차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한 수급이 나오면서 어때요? 주가가 폭등할 때는요 강한 추세까지 합세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승 추세 깨지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눌림 구간 기존의 과매수 구간을 해소하는 적당한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 번 추세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일단 주봉마감 깔끔합니다 주봉차트북 가보면요 지금 기존에 이렇게 역배열 상태에서 정배열로 돌리면서 기존에 매물 때 돌파하면서 마감됐죠 그렇다면 눌림 구간은 어디에요? 눌림 구간은 3400부터 3000 구간이 다시 한 번 내려온다면 분할로 다시 한 번 받아줄 1차 지지 구간이다 라고 강조드리고요 다시 한 번 목표가 보시면은요 기존 매물 때까지는 무난하게 흔들면서 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거래량에서 세력들이 빠져나갔던 흔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 흔들지만 목표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산부토건 이슈 뭐가 있었어요? 이슈 나왔던 거 뭐에요? 네 맞습니다 서울 양평구속도로 관련해서 현정권의 주요 주포인 누구에요? 김모양 김모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김땡희 이세록 주포 전체적으로 이게 이 북토부 장관은 한 발 빼죠 이 서울 양평구속도로의 끝에 이 부분을 바꾼다 만다 일단 한 발 빼는데 결국은요 정권의 칼날과 이 권력은요 매우 강력합니다 세력의 주포로 붙었기 때문에 애타 후에 종점 바뀐 사례가 전무후무하다는 얘기는 밀어붙인다는 얘기에요 북토부 장관이고 나발이고 얘는 발을 한 번 빼는 거고 주포가 살아있잖아요 주포가 주포가 살아있잖아 결국 갈 겁니다 이런 양평구속도로 관련 이슈도 크게 삼부토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세력주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악재가 나오고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이게 나오든 말든 매집했던 세력은 목표가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시면요 이 증시지하자금이 아까 기타법인부터 어때요? 주요 창구로 들어오고 있어요 외인 주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증시지하자금 DYD가 들어왔던 2021년도 9월 대삼자 유중 이 자금 가지고도 어때요? 칠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증시자금 모찌 계좌를 통해서도 일부 현재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물량 이 포장지로를 통해서 증권사 창구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 모찌 계좌 관련해서는 딜러브로코의 참염 계좌다 결국 이런 계좌들이 증권사 K창구 및 시증권사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놈의 주식시장 세력판이다 모찌 계좌 압수수색 한다는데요 결국은 여론에 휩쓸리면서 모션만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타겟을 잡는 거죠 주요 증권 방수사만 주가 조작 혐의로 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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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주포는 못 건드린다 결국은요 잔챙이 몇 개 꼬리 자르고 갈 길 가는 겁니다 이런 관련해서 이 자금 추가적으로 어디서 가져왔냐 대강 관련 대장주를 해먹기 위해서는 부하가 있어야 됩니다 부하가 그게 누구다? DYD다 이 삼부토건의 제3자 유중 받으면서 자금됐던 세력이 바로 DYD에요 제3자 유중 받고 나서 누구에요? DYD잖아요 결국 이일준이다 이일준 이일준을 통해서 나온 명동사채가 플러스 모찌자금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기관 물량을 통해서 이렇게 탈바꿈해서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DYD 어땠어요? DYD 어땠나요?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이런 악재와 뭐에요? 추가적인 의혹이 나오고 있음에도 결국은 수급으로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부토건 250억 규모의 제3자 유중 받은 DYD 자금 이 12물량 전환사채 물량들 실탄 확보했고 결국 추가 상승까지 무난하게 돈은 확보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YD가 2019년도부터 적자가 계속됐는데 250억이 어디서 났을까요? 하차시장에서 끌어다가 계속적으로 전환사채 조기 상환하면서 그 다음에 전환사채 매각 그리고 이 매각대의금이 삼부토건으로 직접적으로 인수되면서 결국은 320억 플러스 최소 250억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한다면 최소 500에서 600억 자금을 킵핑하고 끌어올리는 세력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2045원 세력들의 평등한가 기억해 두시고 결국은 이런 수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올 수 있지만 추가 상승 시세는 꺾이지 않았다 라는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력들을 이해해야 과연 이 DYD라는 세력이 어때요? 왜 제3자 유증을 받았는지 2021년도 9월부터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M&A의 큰손 바로 이 DYD의 최대 주주 이일준이 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태울 수 있었는지 이런 메커니즘을 안다면 결국은 어때요? 이런 세력주들은 시세 차익 이 변동성에 의한 시세 차익으로 우리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세력이든 나발이든 결국 들어와 있다라는 확인 작업만 끝난다면 이 주가는 수급과 그 다음에 뭐예요? 거래량으로 가는 거예요 갈 길 가는 겁니다 흔들더라도 간다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트 한번 다시 한번 봐보시면요 지금 핵심적으로 지금 중심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고 21선 추세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 부분 다시 한번 1차 분할 매수가로 보이고 손절가도 짧게 잡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수급이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겁먹을 필요도 없고 추세 깨지지 않았는데 어때요? 매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어때요? 이 삼부토건 주가 주봉과 월봉으로 보시면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았다 아직 매도할 근거가 없다라고 현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력주들 그 다음에 세력들이 핸들링하는 이런 주가 파동에 우리는 뭐예요? 차익만 먹고 수익만 챙겨가면 되는 겁니다 주요 구간에서만 매수하고 그 다음에 주요 목표가만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력들의 기준봉이 나왔을 때 이 기준봉의 반절 기준봉의 반절 분할 매수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엠파동값 엠파동값 이렇게 발라봐 먹어도 우리는 뭐다? 결국 이 변동성에 의거해서 세력들이 수급 올리는 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 구간만 우리는 대응한다 그렇다면 시익 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큰 자금이 아닌다 하더라도 소액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다시 한번 주요 타점에 대해서 제가 일일별로 체크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죠 그거 관련해서 오늘도 제가 텔레그램방 네 우리 주주들이 같이 함께하는 방을 통해서 주요 중장기사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있는 종목부터 그 다음에 주요 기사 재료들 그 다음에 뭐예요? 주요 지수와 관련된 수급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과 하루하루 단타 칠 수 있는 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같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종목 추천 그리고 일일별로 대응 시나리오 그 다음에 뭐예요? 일일 시황에 대해서 하루하루 체크해드리면서 같이 하고 있다 라고 강조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어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어때요? 구독자 전용입니다 구독자 전용 그냥 시청자가 아니라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저희 가족이 되어주신다면요 이 종목명 보내세요 한부 딱 두 글자만 보내면 제가 이와 관련해서 바로 7월방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마다 저희가 방을 만들고요 대략적으로 카톡방 같은 경우는 1500명 이거 다 차면 텔레그램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시황 대응 시나리오 그 다음에 조건 검색기에 잡히는 딱 한 종목 엄선에서 제대로 쓰고 빨아먹을 수 있는 종목들 추천해드린 자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종목명 딱 3부 두 글자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 시나리오와 종목 질문, 분석, 일일단타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 영상들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재건 관련주 DYD는 어떠냐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어떠냐 이렇게 분석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구독자님들에게는 이런 요청들 들어오면 다 해드리고 있죠 주요 1차 매수과, 2차 매수과, 대응 타점과 손절 비중 얼마나 실어야 되는지 그리고 1, 2, 3차 목표가에 대한 파동값과 주요 목표가 그냥 딱딱 정해서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정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죠 이 신청하는 방법은요 종목명과 그 다음에 보여주수, 매수단가 딱 3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천주, 59,000원 그렇다면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번호는 똑같습니다 좀 크게 띄워드릴게요 상단 보시면 제 개인 번호입니다 대응 전략 자료 핵심 타점 같이 받아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종목 분석 상단까지 같이 구독자 방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번호는요 010-7623-3169번 네 쉽죠 기억하시고 영상 딱 멈추신 다음에 구독, 좋아요 딱 박아주신 후에 저 번호로 문자 3부 또는 종목 분석 신청할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보여주수, 매수단가 이 딱 3가지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주요 구간에 대한 분석과 모멘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때요? 중간중간에 단타 칠 수 있는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딱 엄선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은 결국 대응해야 되고 주요 구간에서 우리는 이 변동성을 발라먹는 주요 타점만 알고 대응한다면 크게 잃지 않고 야금야금 누적 수익률 챙겨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3부 토거 오늘 주봉 마감 깔끔했고요 주봉 마감 이후 종가 위치 굉장히 주차 위치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과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분할로 잡고 다시 한번 수익 낼 수 있는 타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고요 7월 7일 오늘 기분 좋게 10% 이상 마감하면서 깔끔하게 끝난 하루였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시 한번 신청하실 분들 상담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